프로필 촬영은 처음이신 거예요? 네, 작년엔 따로 찍었어요. 사진관으로.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옆에 큽니다. 여기가 왜 얘기하는지 초보자들. 지금 손수 생활하시면서 몇 번째 프로필을 촬영하신 거예요? 20번 되려나? 신입 때 찍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신년도 버리지. 그때는 이렇게 화장하고 찍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생얼을 찍고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메이크업을 다 하고 있어. 진짜 진짜. 가다가 훨씬 안 돼요. 여기서 딱히 쉬면 안 되죠. 먼저 찍을 거죠? 제일 첫 번째. 예뻐요. 첫 번째로 촬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일 예뻐서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머리 쭉쭉. 머리 쭉쭉. 스타일은 마음에 드세요? 화장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낯설어요. 화장 쉽지 않네요. 화장 쉽지 않네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반대편.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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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캘씨. 오늘 머리 좀 이쁜데? 안녕하세요, 고은 언니. 안녕하세요, 고은 언니. 하이. 오늘 식은 과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어, 컷.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우리하고 언니, 언니 할 거예요? 우리 스타트까지? 응? 아, 초콜렛. 아, 이제 동반해. 셀러운준, 셀러운준. 이거 지워줘. 어, 아,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나 넘어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너. 아, 너. 아, 너. 하나, 둘, 셋. 아빠와, 하나, 둘. 이제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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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신거 같은데. 지금 좀 심장이 큰 사람들이. 엄마가 부fen거 보다는은. 이분에 의자를... 얹어서 한번. 아 이런식으로? 센터우스 이게 센터우스 단발 단발 뭐지 그거? 인터뷰할 때 쟤 어떻게 했었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네 목 젖어서 보여주지 말라고 저 목립이에요 이거 제 멋 너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머리 한 거야 배전머리다 진짜 배전머리다 달려! 왜 안 오세요? 달려 달려 어? 감독님 좀 불러줘 감독님 오셔야 되는데 정빈 감독님 철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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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까지 그나마... 이 정도... 한 줄이면 되게 선명해지는데 근데 이제 세 줄이라.. 맞죠? 햄이야! 인증서! 인증서! 사진 많이 드세요? 쏘속! 원래 사진을 고정 후에 봐야 돼요 저기니까 catalina 한글자막 by 한효정